이번에 소개할 정보가 EDGC입니다. EDGC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DGC는 액체 생검 주세가 가장 고난이도인 배틀레이션 분석 기술을 보유한 최첨단 기술 기업입니다. 재물을 보겠습니다. 모두 적자이기 때문에 둘째 주의하셔야겠네요. 첫째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우하향 주세와 우상향 주세 두개가 있기 때문에 삼각수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양봉이 나오면서 장기평선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네요. 현국적으로 봤을 때 오늘 나온 양봉 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삼각수령 상단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